마마에서 잠깐만요 찍는 줄 알고 한 거예요 이 포즈?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교정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걸 만지고 만약에 슬기 언니가 마피아가 아니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게임 더 잘하는 거예요 어? 그쵸? 여기 한 분이랑 저랑 바꿔야 돼요 그럼 고정을 내놔라 고정을 내놓으라니 웃음 참기라고 해놨어요 저희 웃음 많잖아 벌써 없는데? 자 통과 난 니네가 웃겨도 안 웃을 수 있어 지금도 웃는데 넌? 그러니까 강아지도 안 키우는데 저랑 했다 그러고 웃으면서 웃지 않는다 그러고 뭘 어떻게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야만 맞다 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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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죽였는데 두 마리 정도 더 있는 거예요. 고릅시다. 너무 느리네요. 역시 왜 이렇게 많아. 남은 게 없어 남은 게. 아니 한두 개만 하시라고요. 대상자 선배님을 맞다고 한 조희 선배님께. 나와 봐. 잠깐만 조희야. 얘 모범수야. 난 너를 위해 이걸 꺼냈는데. 난 거의 낯대기 없어. 조희한테 가자. 뭐야. 가자. 진짜 아니에요. 진짜. 저는 옛날 그림에서 유출을 했기 때문에. 그림은 상관없어 이제. 진짜 저 한번 믿어보세요. 레드벨벳을 걸고. 저는 아니에요. 아니네.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야. 나를 걸어? 우리를 걸어? 진짜 레드벨벳을 게 너무 아니에요. 소리. 이건 잔인하네. 왜.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강아지? 어. 어떻게 해. 시작. 시작. 야 이거. 야 이거. 잘 잘해. 잘 잘해. 잘 잘. 잘 잘 잘. 어? 참. 아 뭔지 알 것 같아. 안녕국이야? 안녕국이야? 신난다. 리블벳은 그려줘야지 예쁘거든. 난 안그려 그랬지. 내가 뭐 볼 수도 있는데? 하하하 하하하하